러시아 국방부 발표 앞서 우크라이나의 젤란스키 대통령은 월스트리저널과의 지난 주말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 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라면서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 점령군을 자국 영토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반격에 나서겠다라고 역시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중요한 분수령이 될지 아니면 대반격이라는 표현이 조금 뻘쭘하게 별다른 효과 없이 다시 또 소강상태에 빠지게 될지 주목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건 이번 대반격으로 인해서 어쨌든 양측의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번 대반격 관련 소식은 수시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는 디폴트 우려가 지난 주말에 끝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책임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그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적으로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 만약에 이 합의안이 끝까지 서명되지 않으면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라고 재무부가 경고한 그 날짜가 6월 5일 그러니까 오늘이었죠. 오늘을 단 이틀 앞두고 지난 토요일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2년간은 디폴트 걱정은 일단 하지 않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저항에 지금 부딪혔습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폐기,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자라는 그 계획을 폐기시키자라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찬성 52, 반대 46, 기권 투표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의세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폐기 결의안이 최종 통과된다 하더라도 백악관이 이를 거부하면 결국은 그럼 학자금 대출 탕감이 예정대로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이 심리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잘 아시다시피 늘 보수 몇 명, 진보 쪽 성향 몇 명 이렇게 짜여지는데요. 현재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4천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학자금 대출을 취소할 그런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이미 내비친 바 있습니다. 탕감안이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달 말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레알이오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속보가 나오는 대로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셀폰 사용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이 유료 프라임 멤버십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는 방안을 통신업체들과 함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프라임 고객들에게 무료로 또는 월 한 10달러 정도만 받고 무선 통신 서비스, 셀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요 통신업체인 브라이전 커뮤니케이션스, 티모빌, 그리고 DC 네트워크 등과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논의는 약 두 달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한때 미국 1위 통신업체였던 AT&T와도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T&T는 지금 좀 배제된 것 같고요. 브라이전, 티모빌, 그리고 DC 네트워크 이 3개 회사와는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 서비스를 출시하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으며 만일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AT&T와 버라이전, 티모빌 등 기존 통신업계 주요 3사는 아마존이 저가 또는 정말로 무료로 서비스를 할 경우에 그렇게 해서 또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 다수의 자사 고객 이탈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는 것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예를 들어서 버라이전하고 하다가 버라이전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다가 아마존이 티모빌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버라이전은 가만히 있어봐. 티모빌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업체들이 아마존이 특정 회사와 손을 잡고 이 계획을 궁극적으로 실행을 시킨다면 결국은 자기 회사의 타격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아마존을 외면할 수도 그렇다고 덥석 손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회사들 머릿속이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존은 연간 139달러를 지불하는 프라임 멤버 회원들에게 빠른 무료 배송과 동영상,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등을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간 요금을 종전에 119달러에서 20달러 올려서 139달러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가입자 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 아마존은 자기 그 회사 아마존대로 지금 어떤 형태든 돌파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연간 98달러에 비슷한 혜택을 현재 주고 있는 월마트의 월마트 플러스 회원제와 경쟁을 제대로 하려면 고객을 좀 더 유인할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은 이제 무료 통신 서비스 제공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행이 된다면 그 파급력은 대단한 전망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의 방향을 긴축적으로 튼 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이자율을 자꾸 올리고 뭐 이런 거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하지만 미국 경제는 아직 침체조짐이 없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문가들도 아주 의외라는 그런 표정입니다. 연준 위원준도 아주 난감한 표정이에요. 이자율을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 때문에 이자율을 좀 동결 또는 낮춰야 될 땐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자면 지금 소비도 좀 주춤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자율을 낮출 지금 명분이 없는 거예요. 소비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월스트리 저널 보도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이내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과 전망을 밝힌 경제학자들이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 10월부터 물론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미국 경제는 이런 경제학자들의 경고나 전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미국의 가계 즉 일반적인 가구들 미국의 가계는 지금 돈이 넘쳐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코로나19 이후에 5천억 달러를 초과 저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을 폈지만 막상 미국인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돈 쓸 곳을 찾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적음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꺼워진 미국인들의 직업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미국인이 어느 정도 마음껏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자금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여행과 공연 관람 또는 외식 등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좀 제한이 됐던 그런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데 아낌없이 지갑을 지금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여행 예약 사이트 프라이스라인은 비행기표와 호텔 숙박비 상승에도 여행의 수요가 늘어서 매우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메모리얼데이 연휴였지 않습니까?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 미국 내 공항 이용객은 코로나19 직전이었던 2019년을 넘어섰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소비가 줄지 않으면서 주식과 주택시장도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량도 지난해 급격히 감소했음지다마는 올해 1월부터는 오히려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부족이 가격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활발한 미국의 경제 상황은 6월 이번 달 FOMC 회의를 앞둔 연준의 판단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은 6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시장의 일각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자율 금리 이제 또 올리기에는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서 멈추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소비가 좋으니까 참 이자율 인상 여기서 멈추기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이 지금 머릿속이 아주 복잡할 겁니다. 아마 이번 달 회의에서는 한 번 정도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정도로 인상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1, 2주 후에 또 어떤 경제 지수가 나오면 그 지수를 보고 연준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표출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이자율 인상 여부는 또 속보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람성 오염물질 과불화화합물 이렇게 한국말로 과불화화합물 하면은 좀 생소하셔도 PFAS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FAS를 직접 만들었고 또 그것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해서 현재 수많은 소송의 휘마일러에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듀폼인데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약 12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자 PFAS는 자연에서 절대로 자연적으로 녹지 않아서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우는 유해 그리고 바람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가장 많이 쓰는 업체는 잘 아시다시피 듀폼과 또 캐무얼스 그리고 코르테바 이 3개 회사인데요. 이들은 이 물질이 상수도 등 미국 내 수자원을 오염시켰다라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11억 8천 5백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그런 유기화합물인데요. 뭐 조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얼에 매우 강하고 또 물이나 기름에 그걸 막아내는 그런 특성을 가져서 새로 나오는 그런 의류나 또는 뭐 생활용품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프라이팬 생활용품 또 식료품에서 화학,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아주 널리 사용됩니다. 이 물질이 안 들어간 걸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로요. 자 듀폰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이 테플론은 이 프라이팬에 많이 쓰입니다. 이 PFAS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테플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플론은 이 프라이팬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테플론은 이 프라이팬에 너무나 유명해서 어떤 분들은 이 테플론이 가장 좋은 프라이팬 이름인 걸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테플론은 PFAS가 함유되어 있어서 좋은 프라이팬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PFAS는 자연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며 또 독성이 있고 바람물질도 있으니까 뭐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암이나 호르몬 기능장애 또 면역력 약화 등등등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규제에 나서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PFAS를 제품에 사용해온 듀폰, 케무스, 코르테바와 또 다른 업체들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혐의로 지금 수많은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번 그런데 합의금으로 인해서 미국 내 수백 개 수도 공급업체가 PFAS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을 요구한 그 소송을 해결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합의금은 PFAS에 노출된 개인들이 제기한 그런 소송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을 정수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 이걸 해결하는 데 돈을 낸 겁니다. 참고로 앞서 이 좋은 프라이팬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몸에 해롭지 않는 프라이팬을 고르려면 PFAS 성분은 물론 BPA 성분도 없는 걸 골라야 합니다. PFAS Free 또는 BPA Free 또는 PFAS N, BPA 둘 다 없는 그런 제품을 꼭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PFAS Free Product 또 BPA Free Product 찾으면 나오니까 가능하면 그런 거 없는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언론인이 얘기한 정말 속 시원한 발언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일부 도시가 잇따라 발생하는 차량 도남 사건을 이유로 해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잘 아시죠?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미국의 한 전직 언론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를 범죄자에게 문책해야지 피해 물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라는 속 시원한 발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비만이 됐다고 해서 달고 맛있는 케이크를 만든 그 회사를 비난할 것이냐? 라면서 이 언론이 비파를 한 것입니다. CBS 기자 출신인 버나드 골드버그라는 사람인데요. 버나드 골드버그는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라는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로 민주당이 운영하는 진보적인 도시들은 자동차 도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보다 자동차 회사, 도난 피해를 입은 자동차 회사에 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 얘기입니다. 그는 시애틀이나 뉴욕 등이 소송을 제기한 도시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차량 절도는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차량 제조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라면서 훔치기 쉬운 자동차를 만든 회사를 비난할 수 있는데 왜 범죄자를 비난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농담처럼 들렸을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말이 농담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닌 게 됐다라고 비꼬았습니다. 훔치기 쉬운 자동차를 만든 그 회사를 비난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범죄자를 비난하느냐. 이런 말이 옛날에는 뭔 소리야 웃기는 소리 얘네 뭔 소리야 농담이지 했는데 지금은 그게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어서 그는 진보적인 이들 도시들은 약탈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선반에 물건을 진열한 이유로 약국 체인을 고소할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에 그 약탈 행위는 약탈자의 잘못이냐 아니면 약탈하기 쉽게 만든 약국 운영자의 잘못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케이크 비교를 이해를 또 들었습니다. 케이크 등의 사례를 또 거론하면서 현대차 등을 고소한 일부 도시의 그 논리대로라면 살이 너무 쪘다면 간식을 자꾸 먹고 싶게끔 너무 맛있게 만든 회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이냐. 그렇다면 간식을 맛없게 만들면 미국의 비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만 문제가 그렇게 고민이라면 모든 음식, 식품 제조 회사들한테 통보해서 음식을, 식품을 또는 케이크를, 간식을 맛없게 만들려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비만 문제 해결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차와 기아차가 도난을 자주 당한다고 그 차 회사를 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죠. 범죄자를 착결할 생각을 안하고 왜 회사에다가 소송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범죄자들이 훔친 물건의 취약점을 문제 삼기보다는 범죄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라는 속 시원한 발언이었습니다. 전직 언론인을 통해서 그런 속 시원한 발언이 제기됐습니다. 아휴 속이 시원합니다. 현대와 기아가 차량 절도가 너무 쉽다라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한 뒤에 약 2주 전 이에 대한 피해자 합의를 이뤘죠. 합의금으로 무려 얼마 내기로 했다고 제가 보도를 해드렸습니까? 그 피해 합의금으로 무려 2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생고생해서 비즈니스에서 차 그렇게 많이 팔죠 물론. 잘 팔죠. 돈도 잘 벌죠. 그리고 고생고생해서 미국에서 비즈니스에서 2억 달러씩 물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도둑 많이 당한다고. 아 그래서 이제 전직 언론인이 정말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자를 척결할 생각을 해야지 왜 도둑 많이 당한다고 그 회사한테 소송을 하느냐라는 속 시원한 얘기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소식은 시카고 소식입니다. 시카고 도심 변화가에 송골매 주의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송골매. 80년대 그룹사운드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송골매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송골매 영어로는 뭐 펠콘이라고 하죠. 이 펠콘 송골매가 시카고 강변의 고층 빌딩 앞 보행자 도로에서 퇴근길 직장인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해서 시정부가 경고문까지 붙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척 발로스카스라는 사람은 지난주 어느 날 퇴근하던 길에 갑자기 머리 위로 무언가 큰 물체가 털썩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발로스카스는 이게 뭐지 싶었다가 약 한 40cm 크기의 소프트볼이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다며 곧이어 송골매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묵직한 게 자기 머리 위에 쾅 떨어지는 느낌 후에 그 다음부터 따갑게 무언가 날카롭게 나를 공격하는 그 느낌을 바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송골매의 딱딱한 그 강한 부리에 머리를 마구 쪼여서 두피가 약 3cm가량 찢어지는 상체를 입은 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파상풍 추사까지 맞았습니다. 그러자 그 송골매가 둥지를 틀어놓고 있는 그 해당의 건물주는 경고, 송골매 조심, 건물 난간 위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송골매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 다른 길로 돌아가세요 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사실 시카고에는 매년 봄 야생 송골매들이 도심 빌딩에 둥지를 짓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람을 공격한 그 송골매는 그 둥지 안에서 새끼를 낳았고 이 때문에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공격석을 띄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매우 낮은 곳에 낮은 층에 좀 높은 층이면 모를까 하는데 2층인지 3층인지 좀 낮은 층에 둥지를 틀어서 보행자들에게 더욱 공격적이 됐다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구창모씨, 배철수씨가 있던 그 송골매는 질기시되 거리에 둥지를 틀어놓은 그 송골매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최근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호주 등과 함께 새로운 집행이사국 10곳 중에 하나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까지 하면서 이렇게 축하를 냈습니다. Congratulations to 김정은. 김정은에게 축하를. Congratulations to 김정은에다가 느낌표까지 땡 올려놨어요. 그러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의 게시물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바이든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는 것은 북한의 살인마 독재자를 축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제 팍스 뉴스에 출연해서 깜짝 놀랐다. 라면서 내 생각에 김정은은 살인마의 독재자일 뿐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같은 반응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임 기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해서 평화를 얻었고 그 결과 임기 동안 새로운 전쟁이 절대 전혀 시작된 게 없었다. 라면서 누가 누굴 비판하느냐라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더 기분 좋은 그리고 좀 더 감동적인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3대 클래식 경연대회로 꼽히는 게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열리는데요. 퀸 엘리자베 스콘쿠르라는 클래식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올해 22살밖에 안 된 바리톤 한국의 김태한 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태한 군의 이번 우승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88년 이 대회에 성악부분이 신설됐는데 성악부분이 신설된 이후 한국은 물론 아시아권 남성 성악거로는 김태한 군이 사상 첫 사례입니다. 이 대회는 매년 경쟁부분이 교대로 바뀌는데요. 한 해는 피아노 다음에는 바이올린 다음에는 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악 이렇게 4개 부문이 1년씩 바꿔 가면서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첼로 부문으로 개최가 됐는데요. 놀라운 소식 전해드릴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지난해 대회 첼로 부문 대회에서 우승을 또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최하영이라는 첼리스트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악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리톤 김태한 군이 우승을 함으로써 이 대회 2년 연속 한국인이 대회를 석권하게 됐습니다. 바리톤 김태한 군은요. 선화예고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음대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2000년 8월생입니다. 2000년대생이 일을 낸 거예요. 이번 대회 12명의 결선 진출자 가운데 최연소이자 지난해 9월 독주회에 갓 데뷔한 그야말로 성악계의 샛별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성악부분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높은 시상대회에 오르면서 또 한 명의 K-클래식 스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 대회를 지켜본 벨기에 현지 관광객 중에 한 명이 한 말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남성분이셨는데요. 그 관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회가 밤 10시 반쯤에 끝났고요. 1시간 반 동안 심사위원들이 고심과 고심을 한 끝에 현지 시간으로 밤 12시에 우승자가 발표됐어요. 밤 12시에 우승자가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 관객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지켰거든요. 밤 12시에 우승자가 확정되고 김태한이라고 이름이 외쳐지자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펼쳤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에 몇몇 관중들이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현지 남성 벨기에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이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18세기, 19세기 유럽의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승화시키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18세기, 19세기 한국의 문화를 우리 보고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해내는 건 물론이고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해내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라면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낭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월드컵은 아닙니다만 또 뭐 아닐 것도 아닙니다. 뭐 다를 것도 없습니다. 바로 U20, 즉 Under 20, 다시 말해 20세 이하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20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이 어제 나이지리아를 이기면서 2회 연속 4강에 오르는 쾌고를 이뤘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어제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에서 열린 2023 FIFA U20 월드컵 준준결승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 연장첩전 그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지난번 대회인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서 2회 연속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한국의 4강 상대는요. 이탈리아로 정해졌습니다. 하, 이탈리아하고 결승을 다퉈야 하는구나. 하, 어렵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말 좋은 거는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옛날 우리가 유럽 강호들을 만나거나 또는 만났을 때 가졌던 그런 생각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이탈리아를 만나던 프랑스를 만나던 아니면 일본을 만나던 독일을 만나던 옛날 우리처럼 기죽거나 그런 거 많이 없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나라가 강해졌고 또 더불어서 자기 자신들도 충분한 실력을 갖추게 됐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한 근거 있는 자신감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 진출. 나아가서 우승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와의 4강전은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 6시에 있고요.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기 결과는 이제 금요일 영상에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50년 전 서울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 대규모 전도대회 기념 행사가 지난주 말에 있었습니다. 5년 전에 타기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50년 전인 1973년 한국에서 대규모 전도대회를 열었던 것을 기념하는 대형 행사가 지난주 말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대회에는 약 7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남 프랭클림 그레이엄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둑한 통장? 아니면 멋진 차? 아니면 근사한 아파트? 아니면 든든한 직장입니까? 뭐 그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다 갖고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면서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억하시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1973년, 그러니까 오심된 적이죠? 1973년 5월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과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도대회를 열었었습니다. 당시 닷새 동안 334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집계를 하셨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닷새 동안 334만 명, 단순히 334만 명을 5일로 나누어 보면 하루 평균 약 67만 명이 운집했다는 얘기인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그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기록입니다. 그것도 당시 한국은 지금처럼 인프라가 많이 발달한 그런 상태도 아니었는데 참 50년 전에 말입니다. 정말 종교 차원을 떠나서 행사 자체는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짜투리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뉴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가볍지만 팁으로 전해드리는 그런 짜투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항공사의 한 승무원이요. 자사항공기에 위험물질이 실려있다라는 거짓 협박전화를 걸었다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항공의 여성 승무원 다니엘라 카르보네라는 여성은요. 지난달 21일 구에노스아이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의 마이애미로 출발하려던 이 회사 항공편에 위험물질이 실려있다, 폭발물이 실려있다라는 전화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AI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항공편에 세계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카르보네가 협박전화를 한 이유는 이 항공편에 카르보네와 두 달 전에 막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탑승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르보네는 이들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협박전화를 걸었다라고 경찰 진술해서 말했습니다. 헤어진 남친을 골탕먹이려다가 자신이 콩밥 먹게 생겼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아니라 이게 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아빠 할아버지 나이를 가진 아빠 얼마 전 83살 83 83살의 알파치노가 54년 연하인 여자친구 사이에 아이를 갖게 돼서 83살 나이에 아버지가 잘 전망이다 라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죠. 그때도 제가 이걸 짜트리 뉴스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또 로버트 드니로도 아빠가 된다는 소식 전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올해 79살입니다. 80 다 됐죠. 이에 따라서 70대 80대 소위 할아버지 나이에 아빠가 된다는 유명인들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할아버지 아빠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들의 건강 관련 연구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NBC TV는 노인 아빠 즉 할아버지 아빠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조산이나 선천적인 결함 또는 특정 암이나 신경 발달 장애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기는 하지만 존재한다라는 최근 10년간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아터 캣 캐플런 뉴욕대 의대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그래서 이른바 고령 아버지 연령이 무엇인지 확립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비뇨기과 학회와 미국 생식의학회는 40세 이상 남성은 태어나는 자녀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조한슨 의과대학의 글로리아 바흐만 박사는 남성에게는 폐경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과 똑같은 생식 노화주기를 겪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스탠퍼드대학 연구진은 아빠가 45세 이상이면 34세 이하인 아빠에 비해서 태어난 아기가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은 18%가 높고 미숙아로 나올 확률은 14%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남성들의 출산 연령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50년 전에는 신생아 가운데 약 4%만 40세 이상의 아빠를 두었지만 2015년 최근에는 이 비율이 9%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캐플란 박사는 아직도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다라는 어떤 무식적인 사회적인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에 알파치노나 로버트 드니로처럼 할아버지 나이의 아이를 갖는 내용이 그저 하나의 까십거리로만 치구되고 마는 즉 아빠 될 사람의 나이보다는 임신을 한 엄마의 나이가 젊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의들은 남자들도 나이가 든 뒤에 아이를 가지려면 의사와 신중하게 상의하고 또 남성 개인의 건강상태는 물론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알파치노가 건강한 아이를 낳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마는 83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그 여자친구가 29살 젊다라는 것 때문에 그 아이가 반드시 건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종합 4종 세트로 소식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